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자들에게 미주오루입니다. 오늘의 미국 중시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따른 간단한 정리와 앞으로의 주가 방향 예상치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FMC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FMC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CPI 발표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비 기준으로 예상치가 3.1%였는데 실제 발표치 3.1%로 발표가 되면서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년비 예상치 4%에서 실제 발표치 4%가 발표됐습니다. 반면에 전월비 기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가 0%인데 실제 발표치가 0.1%가 발표되면서 약간은 상의를 하였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비 대비해서 크게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하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증시는 부합했다는 수준에 머물면서 어느정도 부합수는 현재 기준으로 약부합수준으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큰 그림에서 지금 현재 CPI 발표 전 TNA ETF를 매수를 했었고 CPI 발표 전으로 TNA ETF를 매도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2차 분할 매도 32.5달러 했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 CPI 발표 상승 시에 현금을 확보하면서 익절하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단 근거를 보면 현재 QQQ ETF 기준으로 볼링점밴드 상단을 뚫었고 RSI가 69.1, CCI가 221.96으로 높은 수준이며 SPI도 마찬가지로 볼링점밴드 상단 부근 그리고 RSI가 71.59, CCI가 180.4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F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CPI가 잘 나오더라도 FMC를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횡보를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정도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약보합 수준으로 머무를 것으로 기대가 되며 결국은 목요일에 한국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파울루장의 입에 달려있다고 봐도 가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 중심은 여전히 우상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물론 중간중간 하락하는 타이밍들이 나오지만 이런 하락하는 타이밍에서는 적극적인 분할 매수가 여전히 유효한 구간이고 계속적으로 미국 주식은 이전에 그려왔던 것처럼 월봉 차트로 오보면 꾸준히 상승했던 것처럼 꾸준히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다뤘으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해보았으니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 점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